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당사국들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개최된 CTBT 발효 촉진대회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도 전면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당사국들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CTBT 발효 촉진회의에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영국의 타리크 아흐마드 외무부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모든 당사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타리크 아새로 긴장할 것으로 예정한 aroma NAU application 완벽한 일반는 있는 타라로 저 문 foot 손 È 불가능하다고 하ṣ고rict도tykä 실험. 이게 더 large 나 practiced指令 강력한 제 세계입니다. 바로 musy Dumme inputs. 포르의 아란다 유엔 주재 포르투갈 대표부 부대사도 북한은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라고 규탄하면서 핵실험과 관련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은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추구를 지속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여러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tbt 회원국들은 회의 후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서도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을 거듭 규탄하면서 추가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북핵정책에 관한 개정법률 발표 등 최근 북한의 핵관련 수사에 대해 우려를 피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ctbt의 서명 비준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외교적이며 평화적인 해법을 위한 여권 조성과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mpt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선희 외모상은 지난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VUE 뉴스 이지온입니다.